아 만났어 사둔이라며 액션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내가 딱 원한 상이여 먼저 벗겨 죽였어 민망합니다 도발까지 하는 꼴이여 오빠 목소리 이렇게 근사했어 흠 홍기찬 나이에 약조한 배필감 없겠느냐 시간 맞췄다 텔레파트 통했어 누나랑 결혼하는 남자는 완전 럭키 일이 참혹할 수가 니가 준 비녀로 쫓았어 남편분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방님 사방님 진지되셨어요 상처들 받았을텐데 어머니가 신경 써주세요 지문 신원 줘야 할건데 결과 별 문제없으면 엄지손가락 들어요 모시국 간 분들 지문이 안 뜬답니다 안 뜨다니 어머님 대표님요 어떻게 지문 등록도 안되있어? 외계에서 왔어? 괜찮으세요? 행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